자 꼼꼼함 치밀함 계획력 기획력이 있어요 꼼꼼함 어필하고 치밀함이 있고 기획력이 있고 계획력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딱 하나로 쓸 수 있어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했다라고 쓰는 거야 이게 뭐냐면 꼼꼼함이라고 하면 뭔가 열심히 쳐다본 거야 정말 꼼꼼하게 보니까 뭔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표현할 길이 없어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공헌은 안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거를 하나로 치는 거야 치밀함으로 다 퉁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치밀함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세웠던 경험을 갖고 와야지 꼼꼼한 치밀한 계획력 기획력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 시간이 늦어질 경우 플랜 A 어떻게 한다 플랜 B는 광고에서 내일로 미룬다 플랜 C는 뭐 한다 이렇게 미리 세밀하게 짜는 거야 근데 마침 강의가 느려져서 플랜 B를 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은 거야 이렇게 역량 재정이 상황 액션 결과 포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플랜 A B 쓴 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그 바자회가 있어 바자회가 있는데 준비를 다 하고 집에 가려고 했어 근데 문득 생각나는 거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야외에서 하는데 아 비 올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면 우천식 천막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강도가 들면 어떡하지 그땐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야 그런데 마침 마침 비가 와 그래서 다른 애들을 쫄딱 망했는데 나는 이 플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으로써 성과가 났어 이게 바로 이 꼼꼼함 치밀함 계획력 기획력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플랜 변수 발생의 대비 맞아요 윤리는 윤리문항 많이 물어보는데 얘는 선행 조건이라는 것도 없고 윤리문항이 그냥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윤리문항은 이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가 없어 이 윤리문항을 아무리 잘 썼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역량을 평가할 수 없는 유일한 문항이야 그냥 쇼인도 문항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건 내가 장담할게 공기업은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그거를 평가한다? 걔네들 다 사기꾼이야 정말로 왜냐면 다른 것들은 과거로 미래를 추측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지 통계적으로 근데 윤리적인 것은 유일하게 과거로 미래가 추측이 안 돼 여기 계시는 3,700명은 대부분 현재까지는 순수하고 어린 양들이야 근데 미래에는 이 중에 한 명쯤은 학교에 가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알 수가 없어 그치? 뭐 정치인이 돼서 정치범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윤리는 결코 이거 판단이 안 돼 그냥 물어보는 문항이야 그러면 그냥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는 거로 쓰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유혹에 빠졌는데 극복한 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에 빠졌다가 반성한 거 마이너스 문항으로 쓴 거야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 이렇게 오케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 여기 있고 세 번째 반면 교사 타인의 것을 보고 내가 반성하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걸 쓰는 방식이 있어요 실제로 괜찮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부회장이었는데 회장이 어떤 돈을 횡령하는 걸 봤는데 그때는 회장 형이 무서워서 말리지 않았던 거야 근데 그 회장이 점점점점 바늘도둑이 소두둑 되더니 나중에는 학교에서 정학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쓴 친구가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반면 교사도 괜찮다는 거야 첫 번째 거 뭐냐? 내가 유혹을 극복한 이야기 두 번째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빠졌다가 반성한 이야기 반면 교사 자 근데 뭐가 됐던 간에 윤리적인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상황이야 단순히 내가 유혹에 빠졌었는데 그 유혹을 극복했어요 라고 쓰면 그게 또 그럴싸해 보이니? 아니잖아 지금 막 졸리고 이만 집에 가자 좀 야 그만하자 나도 좀 자고 싶다 야 이렇게 하는 거를 극복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자면 지금 자면 나는 상반기에 뭔가 안 될 거라는 그런 큰 마음을 먹고 눈꺼풀이 쏟아지지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윤리를 아 얘가 다양한 고민 끝에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구나 라는 건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기타 역량 중에서 이제 구분해서 써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특수한 직무만 써야 되는 역량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고객지향이랑 수치감각인데 고객지향은 말 그대로 이제 CS를 하는 사람들 이제 판매직들만 쓰는 거고요 수치감각은 재무팀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쓰지 마요 쓸 수 없어 그 다음에 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의사결정 적응력 정보 수집 있어요 의사결정 적응력 정보 수집 이거는 그냥 쓰지 마요 적응력이라는 건 되게 웃긴 게 이런 거야 얘가 해외여행 갔어 내가 적응 다 했다 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적응 다 했다 이건 나는 드디어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말과 똑같아 그걸 어떻게 자소했어 나는 드디어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건데 쓰지 말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쓰는 것도 아니야 정보 수집 능력이 있어도 쓰는 거 아니야 그건 분석을 하기 위한 거지 정말 입사하고 싶은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붙을까요 취업과 수능이 다른 딱 하나가 있는데 취업은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 라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취업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취업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약간 운명론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는 취업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컨설턴트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랑 근본적인 결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제가 채용 담당자로 그리고 제가 수많은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회사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고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결혼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김태희 씨랑 결혼할 수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쵸? 내가 현빈이랑 노력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것랑 취업이랑 약간 비슷해요 인재상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회사에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무작정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향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방향에 맞는 노력 그리고 그 회사가 나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냥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됩니다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방향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의 끝은 결국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회사랑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 회사랑 안 맞아서 나오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교사가 맞는 경우도 있고요 스포츠인이 맞는 경우도 있고요 연예인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든 간에 나의 길을 찾고 그거를 끝까지 계속해봐야 여러분들은 내가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보기도 전에 무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반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놀면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끝까지 열심히 하고 돌아오면 뭐가 남았냐 내 능력이 남아요 내가 생각하는 깊이와 생각하는 폭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역량이 생겨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어서 취업이 안 되더라도 관련 분야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관련 분야에 무언가를 또 다른 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꼭 이야기를 해두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길을 찾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가라 Keep going 아시겠죠? 자신의 길을 찾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еня FT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